Hi, everyone! 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발음 교육 공부하는 엘리샤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발음은 어이 발음인데요. 어이 발음의 첫 소리 오는 오와 어의 중간 소리를 내고, 이는 애의 입 모양을 한 채로 발음을 합니다. 즉, 발음이 오, 이하고 정확하게 나는 게 아니라, 어이, 어이하고 부드럽게 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어이, 어이. 네, 그럼 우리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oil, 기름이란 뜻이죠. 자, 꼭 같이 연습해 주세요. 한 번 더 자, 다음 단어는 소년이란 뜻의 boy입니다. 한 번 더 very good 자, 다음은 장난감이란 뜻의 toy입니다. t, oi, toy, toy 한 번 더 t, oi, toy, toy very good 자, 다음은 짜증내다, 짜증나게 하다 라는 뜻의 annoy 인데요. 자, 같이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. 우리 이 발음은 강하지 않고 약하게 힘을 빼면서 발음을 해야 된다고 배웠었죠? 약하게 네, 두 번째를 좀 더 강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시끄러운 이라는 뜻의 noisy 입니다. 자, 마지막 단어입니다. 자, 무엇, 무엇을 손가락 등으로 가리키다 라는 뜻의 point 인데요. 자, 같이 한 번 연습해 볼게요. p, oi, n, t point point 한 번 더 p, oi, n, t point point 네, 여기 나오는 n 발음은 우리 받침으로 해주면 좋겠죠? 자,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열심히 잘해줬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Bye, everyone!